안녕하세요 엔젤 바캉스 하는 날입니다 네 여러분 7월 27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팬미팅! 팬미팅! 네 맞습니다 엔젤이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바로 엔젤 바캉스 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저희 엔젤 3기들과 함께 팬미팅을 하는 날이죠 저희도 완전 설레고 기대되는데요 7월 마지막 주 일요일 티탑만의 휴양지로 엔젤을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7월 1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7월 10일이요? 네 7월 10일은 바로 저희 틴탑이 데뷔한지 4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다들 저희 공식 팬카페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리고 틴탑 미츠 엔젤 인 줄라이 라고 진행되는데요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급 이벤트! 세 번째를 공개하겠습니다 뭔가요? 바로 엔젤이 쓰고 틴탑이 부른다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노래죠 멋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엔젤이라는 노래에다가 엔젤 팬 여러분들이 작사를 해주시면 저희가 노래를 불러드리는 저희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은요 이제 틴탑에 애장품을 직접 드린다고 할까요? 많은 참여 부탁 부탁합니다 애장품만 드리는게 아니죠 천지 형의 앞에서 말했다시피 엔젤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가사로 엔젤 바캉스에서 저희가 직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틴탑이 함께 만드는 노래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틴탑과 7월달에 같이 함께 재미난 추억을 만들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빅4 특급 이벤트 내 틴탑의 일상 엿보기가 시작됩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먹은 음식 오늘 간 곳 등 7월 한달동안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아 진짜 기대가 되겠네요 7월 한달동안 정말 재미있는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틴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